네 어 자 이제 제가 다음 곡으로 불러들려면은 아 사실 아 이거 한 가지 제가 노래를 하고 나서 사실 이제 가수들은 무대 위에서 관객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박수도 받으면서 호응도 같이 먹으면서 같이 호흡을 하면서 그러는 거에 힘이 더 나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무대하고 이렇게 나올 때마다 보통 한 세 곡 정도 끝나고 나서부터 앵콜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가수들은 응? 여러분들 아시죠? 네 이번이 이제 세 번째 곡 곡제예요 아시죠? 네 모냥 빠지니까 세 곡 딱 끝나고 나서부터 원래 이렇게 앵콜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앵콜을 일찍 외치라고 했다고 제가 일찍 집에 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뭔지 아시죠?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곡으로 안녕하시려는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숏 오늘의 신청곡은 창의미완 안녕하세용 박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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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또는 낫군요 날마다 그 시간이 실려가니 그저 깨끗한 안정적이여 내 눈을 위앞에 야르트쳐 박수 그래도 화를 더 사랑과 원하던 사랑은 삶은 살아간 달이 더 샌들깨를 희망을 희망은 돌아가출라는 절망은 다 견뎌나는 달에 갈 수많은 밤을 환하게 살아 건조다니 사랑한 것 마음속에서 비결하는 또 좋아서 변하지 않는 아름다운 것 변하지게 하는 내 맘은 떠나지게 하는 세계는 우아지게 하는 게 그리워진 너와 나 원하고 원하던 내 맘을 도와줄 있게 소중한 사랑은 떠나가는 그림을 그려 사랑은 떠나가서 사랑은 변하지 않아 그대가 떠나가서 내 맘은 변하지 않아 사랑은 바보 같은 것도 바를 벌리고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 내게는 모든 것 사랑은 미련을 권하고 그를 가버리고 말해도 너 말은 나만의 권하고 말하겠죠 사랑은 바보 같은 것도 바를 벌리고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 내게는 모든 것 안녕하세요 또는 낫군요 날마다 그 시간을 지내다니 그저 때부터 언제나 기어내는 날 밑에 야리퇴 좀 아침마다 지나칠 때는 매력도 몰랐었지만 어허 좋아했나봐 어두새 그댈 좋아했나봐 안녕하세요 또는 낫군요 날마다 그 시간을 지내다니 그저께부터 안주먹이 내 마음이 약간 야리퇴 쳐 자 여러분 다 같이 이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한 번 더 저기 뒤에까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좀 더 목소리 크게 안녕하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라보드로 바라보 Restaur 바라보드로 바라보드보 woj faites 지방하드 그래 디시계 디시골 디시골 ach West 디시골 oh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